서산시가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1일 명예음면동장제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시는 이완섭 시장 주재로 시청중회의실에서 최준호 씨 등 15명의 명예음면동장을 위촉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13번째로 위촉된 명예음면동장들은 기업체 대표와 전직 교사, 농민과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. 이들은 위촉식 후 각 읍면동으로 이동해 당면 현안사항 정치와 민원체험, 어려운 가정위문과 주요 산업현장 방문 등을 했습니다. 시는 체험 참여자의 근무 소감과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.